여는 국민에 의한 정치 김대중과 더불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 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 5번 더불어 시민당 대불어 시민당 나무현 일정 일정 아멘